고기가 정말 양껏 들어있네요. 경북 경산시 계양로 175 영대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온천골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8시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대구의 무수히 많은 온천골들 가운데 본점은 바로 여기죠. 주차장도 넓고 내부도 상당히 넓습니다. 한우국밥, 한우육국수 각 11,000원으로 금액은 저렴하진 않았고 그래도 한우고기와 대파, 무, 재료는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김가루가 나오니 밥과 먹기도 좋고 깍두기도 시원하니 맛있네요. 고기는 두툼하고 잡내 없이 즐기지 않습니다. 국물은 얼큰하면서 개운한 게 아... 이 집은 맛집이 많네요. 한국인의 소울 충만하게 밥도 말아서 먹어봅니다. 거기에 김가루 풀어서 한번 먹어보면 감칠맛이 또 살아 입맛이 보네요. 포장도 정말 많이 해가는 20년 전통의 역사가 뒤뜬 나름의 노포, 온천골 본점입니다.